이제 의심병이 고진다 이제 배한 거 끌어내야 됩니다 구해줘 살려줘 심판의 날이 이제야 왔네 슈퍼 주니어 자리가 좀 조만간 비지 않을까 사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비지 않을까 저 자리도 바뀔 위험입니다 제가 저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게스트 처음이야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네 아직 아니야 계속 시동 진짜 너무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무서운 말씀은 이렇게 나를 들어요 놀토 멤버 전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